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 주질 않아 존 질때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요 끄물거리는 저기 벌레 쫓아줘요 작은 휴지 꼭꼭 구경 창문 밖에 덮쳐버려줘 오늘은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어른밤만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짜장노래 오늘 밤은 혼자 잠들기 무서워요 자기 작은 밤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난 원래 이런 사람 아냐 창틀때까지 집에 가지 말아줘요 혹시 모르니 저기 틀 문을 닫아줘요 들어올 때는 불을 끄고 방문을 닫지 열어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어른밤만 내게 하긴 해 감사합니다.